일단은 저도 일을 그냥 하는 입장이지만 작가분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의미 있게 딱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랑 어떤 작가분들이랑 다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뭔지 모르겠는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1년도 안 돼서 망하는 가게들도 많고 그런데 그게 인기 있는 식당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러면 다니면서도 의미가 계속 생기잖아요 저한테 약간 그렇듯이 타워밍이 설치가 됐는데 금방 사실은 바로 해체하는 걸로 만들었었는데 인기도 좋고 그러니까 어디 또 임대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저한테 개인적인 의미가 좀 생겨지죠 안녕하세요, 저는 Randy, Randy & Katrina입니다 그리고 저는 Katrina입니다 저희는 한 빗 미디어파크에서 한 빗 미니아파크에 우리의 한 빗 미디어파크에 대해서 이 세일의 빗을 가져오는 것 같고 세일의 빗을 가져오는 것 같고 세일의 빗을 가져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는 그가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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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의 새로운 마음의 시대에 진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새로운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저에 대해 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또 더 잘 닿을 수 없을까? 이곳에 더 잘 닿으면 더 잘 닿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아마 이곳에서 더 잘 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길을 너무 좋게 보일 것 같네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